새벽 4시경, 한국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닐걸요? 아닐걸요가 좀 찝찝하지 않니?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 대의 트럭을 발견했고 짐칸에는 싸늘하게 쉬고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트럭에 실었다고? 처참하게 죽어있던 피해자의 이름은 스티븐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네. 신고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운전 중 도로변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고 그렇게 그가 발견한 것은 죽어있는 시신이었습니다. 네, 시신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시신을 신고 왔다는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에 신고한 대인이라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과하게 여유로운 척하네요. 대인은 트럭 주인인 친구와 함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인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현장에서 그는 휴대폰이 없어 신고를 못하고 시신을 집까지 싣고 왔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 버려져 있는 시체를 본인이 용의자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희생자를 트럭에 싣고 왔다. 그는 위인일까요? 범인일까요? 진짜 이상하네요.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뭐 저 태도로 봐서는 당연히 거짓말이지. 경찰은 대인이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9.11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화기가 있었네요. 개수로도 아니고 길가였고. 경찰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함께 시신을 싣고 온 트럭 주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주인 웨스턴을 찾아가지만 경찰을 맞이하는 건 웨스턴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지나지? 경찰은 집 내부를 수색했지만 웨스턴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편의점부터 수색을 시작한 경찰. 대인의 말만 믿고 저렇게 다니는 게 맞나? 어?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턴을 찾았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인데요? 순순히 따라 나서는 트럭 주인 웨스턴. 스티븐과 데인 웨스턴 이 세 사람은 친구 사이였던 겁니다. 아까 쟤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대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친구의 시신을 길에서 발견하고 시신을 트럭에 싣고 왔다. 이게 과연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일까요? 대인과 웨스턴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턴은 시조실에 들어가자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엽니다. 대인과 웨스턴이 서로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네요. 웨스턴은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용의자 대인이 최초 신고 시 현장에서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합니다. 웨스턴이 스티븐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겁니다. 과연 둘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둘 다 약에 취해 있었던 거냐? 왜 이렇게 행설수설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던 경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어? 통화 녹음? 침묵으로 일관했던 웨스턴은 고치소 밖 친구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웨스턴이 놓친 것이 있었죠. 뭐지? 아, 녹음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얘기한 거야? 경찰은 곧바로 그를 침문했고 마침내 웨스턴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 생각을 못하고 말을 했다고, 전화를? 그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당황하여 행설수설하던 목격자 대인은 위험이 처리되었고 그는 안에서? 당황해서? 스티븐을 잔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웨스턴은 2급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약에 취해 자신의 절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깨져버린 우정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